프렉티스 5번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 불러오기 프렉티스 4번에서 1025번의 악기 음색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장해온 음색을 다시 신지사이저 안으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토리지 모드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B 디바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장이 아니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세번째에 있는 로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프렉티스 4번에 저장했던 파일네임.p3a 이게 지금 PC3A8이기 때문에 P3A라고 확장명이 되어 있고요. PC3LE8 같은 경우는 다른 확장명을 갖습니다. 역시 또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러올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겠습니다. OK를 눌러서 불러오고요. 자 이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자리에다가 몇 번에다가 불러올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1153번부터 1280번 사이에다가 이제 불러온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자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뭐 오버필로 하거나 뭐 어펜드로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러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뭐 기존에 있는 음색을 지우고 하느냐 아니면 기존 음색을 지우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 오버필이나 오버라이즈 선택하거나 어펜드나 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뭐 결과는 같겠죠. 이제 휠을 눌러가지고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바로 1153번부터 제가 저번 시간에 1025와 1027 두 개를 저장을 했는데 1153부터 하나씩 53, 54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을 하려고 하면 스토어 불러오려고 하면 로드를 눌러서 어디다 불러올지 자리를 지정을 하고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